최신 판례의 40선. 1번 이거는 2018년도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A 값입니다. 표시를 해주셔도 A 값이고요.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가 회차를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우리 실전모의고사. 국가직 지방직 대비 실전모의고사에 보시면 변호사 시험 문제라고 1번 문제로 쭉 있거든요. 1번 문제로 쭉 한번 찾아보시면 인허가 의제제도의 기존에 알고 있는 버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들은 따로따로 받지 않아도 의제된 것으로 본다. 인허가 의제의 평면 버전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된 인허가만 요건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된 인허가를 불어간다. 그럼 주된 인허가가 불어가 되면 이거 처분성 오고 요건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소송 제기면서 이런 이유로 요걸 불어간 것이 위법이다. 요런 방식으로 다툰다. 요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는 일단 틀린 게 아니야.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이 의제되는 인허가죠. 인허가 의제되는 것을 의제되는 인허가가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인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거를 패키지로 할 경우에 그래서 구진한다면 주된 인허가가 A허가야. 비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제되는 인허가가 B허가 C허가 D허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의제되는 인허가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세트로 묶어서 만약에 요 요건 못 갖춰대서 이걸 불허게 해 버리면 이것까지도 인허가 의제 효과가 안 생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좀 지양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해서? 분리해서 보자. 요런 취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 주된 인허가를 하는 행정청이 뭐한 거야? 이 허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요건을 잘 모르니까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입니까? 협의를 하잖아. 협의를 하는 과정은 거치는데 B허가를 하는 행정관청은 협의해줘. 인정해. 나 협의했어. 인정해. 우리도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협의해. 그런데 이 BD허가는 우리가 볼 때는 요건 못 갖추었는데 협의를 안 하거나 동의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뭐할 수 있다? 인허가의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못 갖췄다고 얘까지 인허가 의제 효과를 못 갖추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뭐야?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그러니까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못 하자. 그래서 보통 부분 인허가 제도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나눠서 보자는 거죠. 그게 인허가 성립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요거 하면서 여기에 조건을.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붙였죠. 조건을 붙였는데 이거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대로 안 해. 안 하면 이 의제되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이수를 안 한단 말이야. 조건을 부담인 거야. 부담을 불이행한다. 부담을 불이행을 하면 우리가 부담의 불이행은 무슨 사유야? 철회 사유죠? 그럼 철회 사유는 시허가가 의제됐다 하면은 뭐입니까? 얘가 처분이지만 이 시허가가 인허가 의제가 되면은 이 자체도 하나의 행정행위인 거죠. 다만 한꺼번에 한다는 거지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만약에 철회하면 이 철회 부분은 독자적인 행위로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해주고 나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기고 난 다음이죠. 다음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철회를 하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미 인허가 의제됐고 효과가 생긴 것인데 철회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따질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요게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부분 인허가 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저 앞에 있는 저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요. 저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요 단계를 생각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빨리 요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일단 이걸 기본 전제로 해가지고 일반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인데 뭐 이건 어떤 거는 판시사항으로 정리할 것이고 어떤 건 판결 요지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목이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자 키워드 사업계획승인이죠. 괄호 요게 이제 주된 인허가야. 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지역은 적극이죠. 그러면 소멸시키고 이제 뭔 말입니까 아니 요렇게 해줬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부분만 철회합니다. 그러면 얘는 철회하지만 그럼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여전히 뭐야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인허가 부분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별도로 철회할 수 있겠는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되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군수가 갑주식회사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가 이제 뭐입니까. 의제되는 인허가란 말이야.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해서 재해방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했다는 조건을 첨부했는데 표현은 조건 첨부지만 뭐입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철회권을 유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랬는데 갑회사가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는 통보라고. 그럼 이제 이게 취소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를 했다가 그걸 취소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분리해서 따로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의제된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이 대상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산지 전용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안만 의제된 사업계획생 취소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 취소를 다툴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 원심은 그렇게 판단을 잡고 뭉텅거려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고등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했다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게 올해죠.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실전 기초 문제에서 등장을 했죠. 아마 제가 그걸 확인해보고 온다는데 확인을 못해봤는데 실전 모의고사 치고 있죠. 그거 보면 1번 문제가 변호사 실전 기초 문제라고 제가 쭉 한동안 문제 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딱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서 아마 1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고 그게 기본인데 밑에 판결 요지죠. 판결 지금 중소기업 창원법에 따라 결론은 문제였죠. 중소기업 창원법 법인은 모르겠고 사업계획생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처리함으로써 사업계획생인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겼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아까 뭐입니까 부담을 불리니까 부담을 불리니까 철회권 유보라는 거죠. 부담불이행부터는 철회권 유보니까 철회권이 유보됐죠. 철회권을 유보했는 거죠. 철회권이 유보된 사항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만 철회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철회는 독립된 행위로 본다 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제가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지문도 시험문제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볼까요. 일단 결론이 먼저 나왔고 1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중수겹찬법을 뭐라고 보면 뭐입니까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안에 하나여 승인 시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안에서 일괄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다. 그게 기출 지문이었죠. 원래 변호사 시험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한 거야. 의제되는 인허가가 비어가 시어가 디어가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협의가 협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협의됐다. 이거는 협의됐다. 이거는 협의 안됐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문제 어떻게 틀린 게 났더라고. 모든 인허가에서 일괄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딱 문장을 막여서 부분적으로 의제할 수는 없고 일괄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럴싸하게 보지만 딱 실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출문제 보면. 그 지문을 잘 기억해서 보시고요. 이번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기준 및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가 근거법률이었으므로 주어 인허가 의제의 취지 과로. 그러니까 밑줄 의제된 인허가 사전에 대한 개별 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 인허가가 생겼지만 이 의제되는 인허가에 있는 개별 법에 있는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별도로 심사해서 요건 부분만 갖추지 못했을 때는 요 부분만 따로 별도로 많은 게 가능하다. 취소나 처리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3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 이거 첫 번째 문장 비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그 말의 의미로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인허가 의제가 되면 이 요건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준 것과 같은 효력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지. 이 자체는 통상적인 허가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주어졌는데 그 효력을 제기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하고 분리해가지고 주된 인허가하고 분리해가지고 의제된 인허가 부분에서만 사후의 요건이 불비가 된다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유보된 철회권 사유가 발생하든지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 부분만 분리해서 취소 철회할 수 있다. 분리해서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히 사업계획 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안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안과 관련해서 취소 철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 소멸시키는 것이죠.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지금 이 그림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인허가 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불비다, 부담을 불행한다, 유보된 철회권, 유보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만 분리해서 독립해서 취소하는 것, 철회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했는데 여기에 요건을 못 갖죠. 여기에 있는 부담불행 철회권 유보돼서 얘까지 뭐 할 필요 없어. 같이 세트로 효력을 소멸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취지가 되겠죠. 4번, 이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부분을 취소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 거죠. 얘가 뭐 했다면, 이 부분이 뭐 했다면 요건을 고쳐서 철회되었죠. 남아있는 건 뭐만 남는 거죠.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아까 단계별로 했죠. 처음에 협의할 때 얘 협의 안 되면 이 부분은 인허가 의제적격 안 생기고 탈락. 두 가지 됐는데 이거는 요건을 갖춰서 인허가 해준는데 나중에 사후의 요건이 미배하다, 철회사유가 생긴다, 후발적 사유, 철회사유가 생긴다. 이것만 처리하면 이 부분은 효력이 소멸되고 이것만 남게 되고 계속 분리해서 보는 것이겠죠.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된 것들, 보통 교수들이 부분 인허가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교수님들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 이거는 같은 취지의 맥락의 판례들이 계속 그 뒤에 나와. 바로 뒤에 2번 판례 보실까요? 뒤에 꺽쇄 입어내는 사실관계는 위에 있는 판시상에서 꺽쇄 입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인데 두 번째 보시면 중간에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취소가 되거나 철회가 됐죠. 그럼 얘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다음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은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에만 의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는 산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가지고 사항만 의제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산지전용 취소와 사업계획인 취소가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다시 요건벌비로 승인을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줬다가 승인을 해줬다가 이 부분을 취소하는 거죠. 그럼 취소하면 이 취소하고 이 취소는 분리돼서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산지전용허가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된 것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사로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도로 산지전용 취소를 다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분리해서 보자는 거죠. 분리해서 보자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2번 판례가 2번 판례는 비교적 감명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논리가 됩니다. 2번에 보니까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죠. 실시계획이 주된 인허가죠. 그랬을 때 항공법상에 있는 인허가 이게 의제되는 인허가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 했을 때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판결 요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세 번째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이게 주어죠. 주된 인허가 과로를 할 때는 뭐 합니까. 중간에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규정했죠. 밑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공항개발사업을 하면 공항들어설 부지가 거일 때가 다 뭐야. 농지란 말이야. 그럼 농지면 농지전용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농지전용을 하려면 뭐야.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행정청과 뭐가 필요한 거야. 허가나지 협의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럼 협의를 하게 되면은 협의를 하게 되면은 뭐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한 번 해볼까. 그래서 마지막 고려하면 다음부터 두 줄 밑줄이죠.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관계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안에 하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겠다. 이거죠. 이거는 최신 판례이지만 2018년도 12월달이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잘 기억해서 봐두시면 되죠. 협의한 사안에 대해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뒤에 보시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디 나오느냐. 5번 문제. 5번 판례 볼까요. 5번 판례 보시면 봐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이게 주된 인허가죠. 5번 판례. 5번 판례. 2018년도 11월 29일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주된 인허가죠. 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있지.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할 때는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이 되어야 되죠. 분리해서 보자는 거니까 뭐하고 난 다음에 인허가 의제 효과가 생기고 났는데 사후에 이 요건이 불비가 되면 얘하고 주된 인허가하고 분리해서 이 부분만 말할 수 있지.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는 서분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항고소송이 되어야 된 거죠. 그리고 꺽세의 입원은 이건 우리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된 인허가 할 때 의제된 인허가의 절차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발표했다는 게 절차집중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꺽세의 입원을 보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협의를 거쳐서 했다면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에 있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한지 소극,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에서 나오는 절차집중설이죠. 의제되는 인허가의 개별 절차들을 따로따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 보면 그 밑에 판결을 지어볼까요? 길지만 내용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봤던 내용은 반복이죠. 주택법 제17조에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이게 주된 인허가죠. 괄호. 그럴 때 또 반복적으로 나오죠. 승인권자가 관계행정청에 미리 협의한 사안에 하나여 의제가 되는 거죠.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에서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것을 요건을 하고 있지는 않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다면 그중에 협의를 된 것만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일괄해서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인허가 의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어떤 사적이 있다더라도 그렇다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해당 인허가 의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 그런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죠.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이 문장을 잘 기억해서 봐두세요. 빨간 영광펜에 노란 영광펜을 표시해놓고 보니까 왠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왠지 틀리게 딱 나오기 좋겠지.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원문에 그런 말을 명시했죠.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고 있을 때죠. 그럴 때는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각인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해상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제3자가 법률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만 뭐 해달라? 취소 해달라고 하는 쟁송 취소 제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직권 취소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불만이 있는 제3자가 법률사항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했죠. 이 부분에서 쟁송 제기. 제3자로서 법률사항이 있으면 쟁송 제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왔죠.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성인첩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는 이해관계인 보통 이해관계인 제3자 인근 주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택건설사업계획성인 취소를 구할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되고요.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성인첩에 별도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거하고 혼동하기 쉽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유를 못 갖췄다. 이것도 이유를 못 갖췄다. 이게 전체가 녹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포괄해서 녹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툴 때는 이것만 다투는 거지 이거는 이유로서 독자적인 처분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인허가 의제효과가 수반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 부분에 요건이 불비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인허가 의제효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독자적 유예과가 분리해서 독립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도 독립적으로 다투다.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또 성립 과정과 인허가 의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1번, 2번, 5번 첫 판례부터 상당히 좀 빡시게 했습니다. 빡시게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한동안은 출제관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지문들이 뭐입니까? 지문들이 뭐한 것들이요? 함정에 빠지기 딱 좋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허가 의제 제도하고의 맥락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맥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즈로. 부분 인허가 제도 이렇게 이야기 되기 때문에 1번, 2번, 5번은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네.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1번 판례 설명이 됐고 2번, 5번 설명이 됐고. 3번 판례. 2018년은 10월 25일인데 3번 판례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 정신과 의원 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신과 의원이죠. 정신과 의원은 의원 개설 신고는 우리가 뭐랍니까? 의원 개설 신고는 우리가 자족적 신고죠. 자족적 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갖췄죠. 신고 제도는 했죠.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법에 있는 요건 사유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없다는 거죠. 안 돼.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냐? 우리가 정신병원이죠. 극세에 이번에 보니까 정신병원은 허가제야. 정신병원 과로. 허가제죠. 허가제 밑죠. 반면 정신과 의원 과로. 이거는 신고제죠. 신고제 밑죠. 이거 차이가 있죠? 생각해봐요. 정신병원은 일종의 병원이니까 종합병원이니까 요건이 좀 더 까다롭게 뭐로 한다는 거죠?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과 의원은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은 허가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의원, 개인 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 병원은 신고제로 하더라도 이거는 뭐야? 병원의 규모라든지 다룰 수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허가제하고 신고제로 나눠서 보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 평동원칙 위반되지 않죠?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게 소극.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게 판례의 의문은 적극 소극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런 게 좀 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그런데 적극 소극도 적극은 무조건 인정, 소극은 무조건 부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 물어보는 게 부정적으로 모르잖아요. 위법한지 여부, 적극 위법하다, 소극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은지 여부, 적극 위법하지 않다, 소극 위법하지 않다. 나도 헷갈리죠. 그래서 앞에 적극 소극을 하는 것보다는 본문으로 한번 다듬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판결 요지죠. 판결 요지면 정신과 의원 개설한 자는 요건 갖추면 수리에서 신고필증을 거부해야 되고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정신과 의원은 보통 병원 개설 신고는 신고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표현은 수리라고 되어 있고 신고필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많은 것이야. 단순한 사실적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에 없는 사실을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이걸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의원 개설 신고는 우리가 행정법, 이 사건은 아니지만 교재 204페이지에 보면 있죠. 204페이지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204페이지에 보면 3번 판례가 있죠. 거기도 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 신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고제도, 자족적 신고죠. 거기서 수리, 신고필증 뭐라고 뭐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뭐일 뿐이지? 사실적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왠지 느낌은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처럼 보이지만 판례가 원문에서 신고제라고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로만 봐두시면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됐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2번에 있죠. 관련법에서 뭐는 정신병원은 허가제, 정신과 의원은, 병원은 허가제, 의원은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 병원의 규모라든지 이걸 고려해가지고 병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국가가 좀 더 뭐야, 깐깐하게 검토하겠다. 허가제죠. 의원은 병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고 하다 보니까 허가까지는 표협지만 최소한 뭐로 알아? 알리고 나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평등원칙에 바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제 규정이 되면 어떤 문제에선가? 병원이 개설하기가 쉽잖아. 그러면 또 뭐야? 병원이 난립할 경우에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야. 이게 오히려 국민들의 보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신고제 규정 때문에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을 했지만 안 받아들인 거죠. 결론은 합한 됐습니다. 이거는 크게 쟁점이 많지는 않죠. 가볍게 보시고. 4번 판례. 2018년도 11월 29일인데 이거는 비상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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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선포 우리가 뭐에 나오는 거예요? 통칭이 나오는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주어가 그게 아니고 키워드는 개엄포고야. 꺽세 1번, 꺽세 2번, 꺽세 1번. 개엄포고, 개엄포고, 개엄포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선포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통칭인데 왜 사법심사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상계엄, 이거는 1979년 10월 18일이니까 이거 뭐야? 79년 12.6이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겠구나. 태어나는 사람도 있나? 이거 뭐입니까? 이거 부마. 부마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마항쟁이라고 하죠? 12.6에 뭐야? 바로 직전 계기가 되었던 게 부마항쟁이었거든?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나오잖아. 비행기 때 헬리콥터 타고 김제구가 부산 마산보고 시위가 심상치 않으니까 특정의 도치가 필요하다니까 차지체를 밀어붙이자고 그게 갈등이 되고 갈등이 처음이어야 돼가지고 결국 12.6까지 갔다가 보통 배경이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비상계엄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내린단 말이야. 계엄포고죠? 이거는 통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가 우리가 책에 보면 아분행위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참 말이 어렵죠. 통치행위, 계엄선포 그 자체하고 그리고 계엄선포의 후속조치로 하는 그 계엄사령관의 조치 이거는 분리되거든? 이걸 보게 될 줄이야. 이게 보게 될 줄이야. 아 이거는 그 말이 왜 없어졌지? 아 있는데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14페이지. 아 있다. 14페이지 보시면 가분행위의 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보면 맨 마지막 문장 봐봐. 그러니까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이지만 계엄선포하의 개개의 집행행위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니까 계엄선포니까 통치행위이네. 사법심사 안 되는데 왜 사법심사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계엄선포 자체에 대한 잘 자물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계엄선포되니까 포고령을 내린단 말이야. 계엄사령관이. 그런데 이 포고령이 뭐냐? 일체 유언비어 하지 말고 과거에 유신정권에서 했던 긴급조차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계엄포고 1호가 선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이 밑에 보면 있습니다. 보니까 유언비어 날조 유포 국론 분열 은동 음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내렸죠? 그런데 이 계엄포고가 위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계엄포고에 대한 잘 자물을 따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1번. 계엄포고는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에 해당한지 여부. 법령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럼 법령의 일부니까 뭐하게 되는 것이야?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만 이 계엄포고를 대법원은 뭐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느냐? 뭐입니까?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면 어디서 해야 되는데? 위험법률이니까 헌법재판소 해야 되지만 이거는 법원에서는 뭐랍니까? 이거는 법규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은 우리 대법원이 가진다는 게 꺾세 2번의 취지. 그리고 본안에 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과도하게 침해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위법 판단을 내는 거죠? 그게 꺾세 3번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꺾세 3번으로 보니까 계엄선포에 이루어져요? 계엄선포에 이루어져요? 계엄포고 1호죠? 그거는 유신헌법 그리고 현행헌법에 위반해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헌위법 그래서 무효로 보는 것이겠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워드는 계엄포고입니다. 계엄선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꺾세 1번에 보면 있죠? 그래서 1번 판결이죠. 판결이 보니까 계엄포고죠? 계엄포고는 계엄사령관의 조치죠? 계엄포고입니다. 계엄사령관의 조치, 계엄포고는 법령의 일부죠? 그리고 2번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블라블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우리가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은 우리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 규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판단한 끝에 이거는 뭐야? 요건도 못 갖춘 상태고요. 명확성 위배되는 것이고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기본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죠? 위헌위법. 이건 우리가 긴급조치에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마항쟁 사건, 계엄포고 사건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비상계엄선포에 속으면 안 돼. 계엄포고죠? 포고령 계엄사령관의 조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게 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분행위의 일원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은 설명이 됐죠? 5번은 설명이 됐고요. 6번은 처분성 OX 문제인데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나라장터 마지막에 두 주 있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 통보가 되겠죠? 이게 이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정보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한 거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부정한 행위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일종의 제재적 의미로는 뭐입니까? 6개월 동안은 너희들은 나라장터의 쇼핑몰에서 거래를 하지 못해도 통보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뭐야? 쇼핑몰에 올렸으면 여러 가지 뭐입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거래정지를 당한 거죠? 처분성 O죠? 결론은 처분성 O.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통보 처분성 O. 이렇게만 기억해요. 앞에 보면 블라블라 이유들이 많긴 하는데 그건 그것보다 그냥 더 줄이면 나라장터 처분성 O 이렇게.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성 O.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어렵잖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베도 안 되죠? 쇼핑몰인데 그냥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한 거야. 이거 물어보면 뭐 물어보겠어? 나라장터 처분성 O 이거 물어보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처분성 OX문제로 우리가 늘 뭐하니까? 늘 이야기되는 것이니까요. 이거는 한 번 정도 보고. 나라장터 처분성 O 그렇게 6번으로 정리해서 보시고. 7번 판례는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은밀히 말하면 강론 지문이긴 한데요. 강론 지문이긴 한데 손실보상 문제는 늘 어렵죠? 자 손실보상 협의가 됐어. 손실보상 우리가 협의가 되죠? 협의가 성립해. 근데 협의 성립을 하면 이건 협의 성립은 뭐야? 사법상. 학서는 공법상계인데 판례가 사법상계약이죠? 그 사법상계약이기 때문에 이거 말 바꿔질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못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질을 하는데 이게 협의 성립을 뭐하는 거야? 확인을 받게 되죠? 확인은 누구 입장에서 받고 싶은 거야? 사업시행자 측에서 받고 싶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협의 성립을 확인받는 거죠? 근데 사업시행자가 협의 성립을 확인을 받는데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가 필요한 토지소유자는 뭐 해야 된다? 진정한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진정한 토지소유자여야 되고요.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됐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에 있는 소유자가 실제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럼 이거는 협의 성립을 확인해 동의를 해준 이 동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확인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꺽쇄해버려 보니까 그래서 1번 꺽쇄해버린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여야 되죠. 교재를 한번 펴놓고 교재를 보시면 793페이지죠. 793페이지에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7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손실보상에서 현실보상에서 그 내용이 등장을 하죠. 손실보상에서 보시면 793페이지에 보시면 협의 성립의 확인이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문장이 있죠. 그 조문이 있죠. 그런데 이 동의를 하는 사람은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번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동의만을 얻은 후 공정을 받고 협의 성립 확인 신청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였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받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걸 토지소유자의 재결 결정을 내려줬죠. 결정을 확인을 해 준 것이겠죠. 확인을 해 준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신청자가 아니기 때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는 법적인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신청이 돼서 재결했죠. 그럼 이 재결, 그러니까 이 재결, 협의 성립 확인이죠. 확인은 위법하다고 봤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위법하다고 봤다.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2번 했죠. 공정을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했으나 토지, 그러니까 재결은 수리구나. 수리를 했구나. 신청을 수리했죠. 수리를 했다. 수리했다. 이 수리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토지수용인의 신청을 수리했을 때 위법한 이업은 원칙적 적극, 그러니까 위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위법하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등기명의부에 있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판례는 그것도 인정 안 해줍니다.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고집하는 거죠. 끝세상 말이죠. 이와 같은 동의의 험결인데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확경에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할 말 있잖아. 우리는 뭐야? 우리는 잘못 없다. 과실 없다. 그리고 우리는 등기명의의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당연히 진정한 소유자라고 생각하라고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한 것인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좀 봐주라고 했죠. 안 봐줍니다.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리가 내려지니까 진정한 토지소유자는 자연스럽게 이걸 따져가지고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은 걸 취소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겠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수리행위의 위법위로 소송을 즐겨쓰는 자격 법률상위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아주 높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되고 한 B급 정도. B급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8번. 2018년도 이제 2018년도 지금인데 이거는 8번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을 사용해서 사업을 영유하는 것. 이건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밑에 2번도 하천수 사용권 이것도 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돼. 그런데 이게 뭐 하는 바람에 땜 건설하는 바람에 그게 다 내 사용권이 뭐입니까? 사용권이 침해되거든. 그런데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이 단 추가로 보상받는 관련 규정이었거든. 그럼 우리가 공법 규정 없으면 뭐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비슷한 공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거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1번에 보니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유하는 지위가 독립해서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겠는가? 적극 인정이 된다는 거죠. 덕세 2번 하천수 사용권 이게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의 권리되냐? 맞다. 적극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3번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이 없다. 그러면 뭐야? 물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뭐입니까? 부세적 보상, 일실 손실보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막상 보상을 하려 보니까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건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저 앞에서 또 우리가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보 적극이죠? 유추 적용 가능하다.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교재로 보신다면 778페이지죠. 77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이 되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 권리에 대한 보상이 광업권, 어업권,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물 등에 대한 사용 권리는 물을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천수 사용 권리 그러니까 다 물과 관련되는 권리고요. 보상이 필요한 대상이죠?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지? 관련 규정을 유추 중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실제 사례는 갑주식회사가 한탄강 한강 주변에 한탄강이 있는데 거기에 소수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뭐입니까? 한탄강 송수 조절 댐 그러니까 더 큰 댐이 건설되는 바람에 뭐를 더 이상 못하게 돼? 그 물을 이용해서는 소수력 발전 사업이 뭐 됩니까?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안 주는데 관련 규정을 유추 중에서 보상금 인정이 되고 그런데 보상금은 뭐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돈 받는 거잖아? 그게 뭐 하던 거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형태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랍니까? 이때 이때 추가로 뭐 주세요? 하천수 사용권에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례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구나. 그 이야기가 판결 요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판례 요지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섭 차원에서 판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요. 판결 요지는 복섭 차원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 이제 2018년도 12월까지의 판례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좀 더 해도 되겠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9번은 이거 백남기 농민 사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쟁점은 별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수차고 물포죠? 이건 뭐야? 시위를 진압하는 용도인데 이거 상당히 위해성 무기란 말이야?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발사만 해도 되고 경고를 하고 와야 돼. 그거 안 하고 했죠? 불법행위. 국가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시 사항보다는 본문을 볼까요? 판결 요지. 여기 보니까 극세 1번이죠? 위해성 경찰 장비인자. 살수차와 물포 주어니까 과로. 이거는 시위를 진압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위협적이고 국민한테 위협적이거든. 그래서 피로 최소한의 범인에서 사용. 우리가 비례원 측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의 위혜를 갈아서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 바로 그냥 쏘는 거잖아요. 보통 살수차 쏠 때는 위에서 쏴가지고 뭐 약간 형광물질을 해가지고 몸에 묻혀가지고 나중에 체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통상적이긴 한데 이게 바로 직사로 쏘는 거죠. 이건 더 위험하잖아. 그럼 더 엄격한 요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이 공관연시설에 직접 지고 명백해지고 현존 명백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위혜를 가한다든지 그럴 때 시위를 아주 긴급상에서 할 때 진압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직사살수가 허용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위혜성 경찰 장비이기 때문에 바로 쏘면 안 돼. 수차례 뭐 해야 된다? 경고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해보면 블라블라블라 있죠? 하나 둘 셋 네번째 있죠? 적법, 세 번째 주요.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가 돼야 되죠.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쏘면 안 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하나 둘 셋 네번째 있죠?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기 위해서는? 직사살수하기 위해서는 뭐야? 곧바로 쏘면 안 되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경고 없이 막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원심원 보니까 볼라볼라볼라 있죠? 근데 명백하게 초래되도 사정이 없었고요. 피로 최선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한 거죠. 원심 판결이 넘어서서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어 이건 잘했어. 원심 판결 판단 잘했다. 그럼 결국은 뭐야? 국가가 온권력을 과잉 행사했다. 불법행 인정해 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물품의 뒤에 거는 그냥 보라스로 보면 되겠죠. 결론은 백남기 농민 사건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국가 권력에서 뭐 한 거야? 공권력이 과잉 행사됐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니까 그게 이제 9번 판례가 됐고요. 자 10번 판례는 뭔가 지문이 꽤 길죠? 긴데 이거는 판시사항보다는 뒤에 판결 요지를 한번 볼까요? 판결 요지로 중심으로 봅시다. 자 끝셀번. 1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도로점령허가 주어니까 괄호. 도로점령허가는 첫 번째 줄 있죠? 도로점령허가 주어는 괄호. 블라블라블라. 두 번째 줄에 설권행위. 설권행위는 뭐의 다른 표현이에요? 특허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특허니까 뭐가 되겠다? 재량행위가 됐죠? 마지막에 재량권을 갖는다. 윗줄이죠? 근데 도로점령허가를 해주는데 이것도 도로점령은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잖아. 근데 도로는 공도로를 어떤 특정 개인이 특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필요 이상까지 도로점령허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주면 안 된대. 그래서 도로점령허가 필요한 구역이 이만큼이 되는데 실제 필요한 구역인데 행정청이 이것까지 도로점령허가 해줬죠? 그러면 뭐한 거야? 이 추가된 부분은 과잉되게 허가를 해준 거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 개인이 지나치게 뭐하는 거야? 특혜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도로점령허가는 사실은 뭐하긴 해? 상대방한테는 좋은 거지만 상대방한테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도로점령허가 범위가 더 넓어져서 이 부분은 뭐하는 것이야? 직권으로 행정청이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취소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만큼 뭐할 것이다? 이만큼 도로점령허가를 전제로 했고 점령료가 부과될 거 아니야. 점령료도 깎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령까지 이걸 직권 취소하면서 점령료도 뭐야? 점령료도 취소를 하라는 거죠. 취소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문은 길지 모르겠지. 뭔가 좀 맥락이 수익적 처분인데 뭔 문제가 되냐 하지만 수익적 처분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뭐입니까? 특혜를 주지 말라.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보니까 뭐 있죠? 도로점령허가 역시 주어니까 괄호죠. 다만 이거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를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니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넓게 도로점령허가가 이루어지면 되고 이것도 필요 최소한이죠. 그래서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별 사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로의 일반 사용을 제한하시기 때문에 밑줄 그 범위는 점령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입니까? 필요 없는 부분까지 고바다. 필요 없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도로점령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위법한 거야. 그래서 블라블라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네 번째 줄에 있죠. 고고미출. 그러면 행정청 자기가 잘못한 것은 뭐해야 될 것이야? 직권으로 취소를 해야 되겠지? 직권 취소를 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면 이건 처음부터 도로점령허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까지도 개원해야 돼? 이것까지 포함해서 부과됐던 점령료도 도로점령허가의 점령료도 뭐야? 직권 취소하고 돌려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소급 쪽에서 블라블라블라 있죠? 소급적으로 그래서 이에 따라 붙어볼까요?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령허가 중 그 밑줄 쳐볼까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령허가 중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령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점령면제에 대한 점령료를 개원하여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 취소하고 도로점령관은 사실은 수익적인 것이 하지만 특정 개인이 특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이상 부분까지 도로점령허가 부분은 위법한 거야. 그래서 이걸 직권으로 취소하되 그것만 직권 취소만 할 게 아니라 직권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분이잖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점령료는 국가가 뭐한 거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얘기가 됐죠. 점령료를 받아라 라고 되는 것이겠죠? 됐고요. 그리고 3번은 후속 조치해야 된 거죠. 점령료를 감행하는 처분이니까 원래 점령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빼면 70만 원으로 많은가 감행처분을 하라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별로 특별한 건 없겠고요. 그리고 4번 도로점령허가를 받은 자가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여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감면 사유로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점령료를 감면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극세 2번에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 극세 1번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연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11번. 11번도 비교적 쉽습니다. 보니까 뭐한 거야? 거짓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부분 있지 않아? 이거는 뭐입니까? 분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뭐한 거야? 다 취소하면 안 되고 분리가 가능하면 일부 취소하는 거죠. 일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게 거짓으로 받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한 부분하고 거짓으로 받은 부분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부분이 이게 구분이 안 돼. 구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분리가 구분이 되면은 그 부분만 뭐하는 거야? 일부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구분이 안 되면 전부 취소해야 되겠죠. 원점에서 새로 시작을 하라.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보면 구분할 수 없고 교재 어디가 있었나? 제가 찾아보고 온다는데 요새 제가 맨날 매일 쪽대본 보낸다고 정신을 받거든요. 내일 이번 주부터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문제풀여야지 금요일 날 공무원 문제풀여야지 토요일 날 되고 있으면 또 도로 같은 거 문제풀여야지 일요일 날 또 조리직 문제풀여야지 완전히 이것이 죽은 압니다. 죽은 압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고 왔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데 너무 뭐해 주니까 페이지 찾아주는 게 뭐야 문제풀할 때도 제가 맨날 페이지 열어면서 찾아서 확인해서 해드리지. 그치 농담이고 일단 그렇게 된 거죠. 일단 이거는 책이 어디가 없구나 일단 과징금이나 아니면 일부 취소죠. 분리가 가능하면은 뭐야 일부 취소가 가능하고 분리가 안 되면 전부 취소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유가보조금은 받았어. 그런데 정상 거짓으로 받은 부분하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구분할 수 없죠. 구분할 수 없고 그리고 일체로 지급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정상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거짓으로 받은 건데 어떤 부분이 정상적으로 어떤 것이 거짓으로 받은지 뭐 할 수가 없어 구분이 안 되면 전부 취소가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라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부 취소할 때 나오잖아요. 일부 취소는 구분이 되면은 일부 취소 구분이 안 되면 전부 취소 요 구도가 되겠죠. 일부 취소 파트로 교재 보시면 438페이지죠. 438페이지 그걸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8페이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438페이지 보시면 일부 취소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38페이지 밑에 1번, 2번, 3번 판례가 고어 내용인데 그 밑에 이 맥락으로 적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판시사항만 봐도 충분해 보이고요. 자 12번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하죠. A급입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A급. 음주운전 이거 우리가 제가 기본반 할 때도 하고 맨날 하는 거죠. 음주운전은 뭐가 크다. 음주운전의 폐 이거를 뭐 해야 합니까. 막아야 되겠죠. 공익적 필요성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가면 웬만하면 국민편 잘 안 들어준다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요 지문 한 번 더 봤죠. 실전 모의고사에서 봤지만 전혀 새로운 건 아닌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재량권 일탐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줄이죠. 운전면허의 취소로 있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개인의 사액보다 음주운전이란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 예방적 측면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적극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익이 압도적으로 커지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판결 요지는 또 한 번 볼까요. 어렵진 않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볼까요.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뭐 벌라벌라 있죠. 대량 발급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는데 교통법괴를 엄격히 지켜될 필요성은 더 크다. 공익적 측면 훨씬 더 크죠. 음주운전이란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것만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의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공익이 아주 크다는 것이겠지.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유역해서 밑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은 더욱 중시이 돼야 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진이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수 있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면허취소 당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니까 뭐야 이건 좀 엄격한 요건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면허취소 당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주장을 해봤지만 웃기지 마라 그런 거죠. 웃기지 말은 말은 없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훨씬 더 크다? 공익적인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그 취소로 인하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할 일반 예방적 청년이 더욱 강조된다. 그래서 제가 음주사건은 웬만하면 국민편이 잘 안 들리는데 그 말에 연장선상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전혀 새로운 판례는 아니지만 이건 중요하다고 보시죠. A급으로 정리해 놓고 보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12번까지 했고요. 40번까지니까 오늘 오늘 요 체진판례를 하고 수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칠판은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칠판은 고맙습니다.